그럼 보통 우리가 1인분이라고 먹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? 잠시 후 졸음쉽터가 있습니다 우와 아 미치겠네?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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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거 노우랜드에서 사왔어요 냉동 옛날 삼겹살 오늘은 컵도 하나밖에 안 가져오고 도저히 안 가져오고 좋아서 그냥 이게 호가든 맛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 그냥 거품이 안 나게 따르고 흔들어서 너도 이러면 내려가나? 너무 많이 흔들었어 이게 거품을 내어서 거품을 내어서 다 나오네 더 부드러워 나는 거 인정인정 오케이 아 고품만 이만큼 에이 엘에이 칼 칼 칼 칼 오겠니? 고춧가루 침대 차가운 물 아? 내 공기 지금 비가 와요. 그래도 캠핑이 나왔습니다. 짠! 아빠, 영상 보고 있어? 엄마야 뭐. 생각보다 언니. 고기 600g이거든요. 650인가? 오늘 먹으면 매운 거 있어. 이대로. 그냥 바로 여기다 빼서 이렇게 치면. 이거 익은 거 맞죠? 이거, 이거 이렇게. 대박. 진짜 맛있어요. 참. 비가 오는 건 진짜 너무 아닌 거 같아요. 저 오늘 진짜. 해 땡 한 날에. 계곡 들어가서 놀고. 그러려고 했는데. 바비 택 Jour. 너무 좋지. 매운 것들아 맛있다 완전 탕냄 다 통째로 돼 통째로 와우 통째로 탕냄 탕냄 ризыв 탕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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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요즘에 모범영사라는 드라마에 완전 빠져가지고 왓차에 있더라구요 본방을 못 봤는데 너무 재밌는거에요 이제 품에서 먹으려구요 권융 잡아야구요 650이면 저희가 식당에서 먹는 200이 뭐 이정도라고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 적은거에요? 뭐야 나 지금 두개 먹었는데 배도 안차거든요 물 버리기 귀찮아서 짜파게티로 선택 고춧가루 밤타임 알바하는데 남편아 잘게요 한 줄 아저씨 진짜 웃겨 이거 건더기 없이 잘 나온 것 같고 한 분 담당관님 안 계세요? 제가 뭘 좀 확인할게요 그리고 저거 다 고음 많이 기다리셨죠?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힘들어 아 요즘 정의력은 5초가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검찰, 경찰 모두가 국민들의 지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모기관 두 번째는 니가 경찰이 된 목적은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든다 이 년이에요? 여러분 이거 밖에서 보면 진짜 엉망진창인데 모기장 찼어요 바람이 좀 부어가지고 제가 큰 광고 싶은데요 회사가 인천 제일 신발입니다 핀쓰너 아빠랑은 다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오해받았을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두워졌어요 지금이 이 시간에 몇 일이세요? 잠깐 나오시죠? 정해야되고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? 비가 막 쏟아지진 않고 비가 막 쏟아지진 않고 비가 막 쏟아지진 않고 쭉 주기에 뭐예요? 정화지 이곳으로 늦으신다면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예요? 아침부터 지나가는 일이야? 예 이 바닥에서 추운데 라면 먹고 갈래요? 라면 먹고 갈래요? 추운데 라면 먹고 갈래요? 무비장 밖에 나방이라는 무비들이 라면을 먹고 갈래요? 그렇게 무비장 밖에 나방이라는 무비들이 못들어와. 아 좋네. 아 근데 오늘 좀 모양이 진짜 엉망치창이거든요. 근데 좋아. 훌륭해. 대박 좋아. 예. 지금 저에게 못들어오는 아이저. 아하. 짜식. 씻고 왔어요. 아하. 다진. 다진. 아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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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메. 아메. 고춧가루 그냥 회색하네. 뱃뱃백 잘 볶아줍니다. 많이 볶아줍니다. 고추 사진도 많이 볶아줍니다. 새콤한 무는 잘 안다. 전복 고춧가루 고춧가루 손사람 구축가루 물씹ac 콧병 하얀 building mud 그리엄 carb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